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을 시장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화 보니까 기분 좋으시죠 이 국화가 피우기 위해서 소속쇠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철로역정 심포지엄 강사님들이 이번 주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소속쇠가 우는 심정으로 열심히 쓰고 또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은혜로운 심포지엄과 또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탐욕을 벌하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참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또 제사양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길을 가면서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쉽게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사단이 심는 여러 가지 탐심과 유혹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숙이 1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민숙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격시키기 전에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시고 마침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섯 번에 걸쳐서 제가 준비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셨으면 11장부터는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기록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장부터 이들의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죄악된 모습들은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름 수양회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소감을 써서 그렇게 감동적인 소감을 발표하고 결단을 한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고 또 갑자기 사라지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 어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10장 12절에 보면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의 인생을 가지만 그러나 광약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 스스로를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탐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약길을 지나면서 많은 문제를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원망과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인간은 그렇게 원망하고 또 탐욕을 부릴까 이 탐욕의 뿌리가 뭘까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여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하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약길을 가다가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아마 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씨는 덥고 물은 별로 없고 먼지가 날리고 여러 가지 힘든 뉴스들 때문에 마음의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심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의 진영 끝을 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영 끝만 불사르는 것을 보면 이 불은 경고의 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함부로 원망하지마 이렇게 뒤쪽만 살짝 태우고 처음이니까 또 봐주신 그런 뜻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원망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 자기들이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것에 놀랐을 것이고 또 그것을 징계하시는 것에 놀라고 뜨거운 맛을 보았기 때문에 정신이 벗떡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을 지져 부탁했습니다 모세복자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원망하지 않을게요 이때 모세가 하나니까 기도하자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거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 이름은 뭐라고 불렀냐면 다베라다 이렇게 불렀는데 다베라는 불붙음 이런 뜻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불로 치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이 왜 원망을 할까요 왜 원망하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원망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원망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지극히 장기심 중심적이고 또 인내심이 적기 때문에 원망을 많이 하죠 조금만 힘들면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짜증 부리고 울고 불고 난리를 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이 강해지고 사람이 깊어지죠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호평하면 사람의 마음이 거칠고 사나워집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시켜요 하나님의 관계성을 파괴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파괴시키고 더 큰 문제는 원망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호른도에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의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원망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또 이 정도야 뭐 나만은 그런 게 아니라 다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호른도에서 10장 10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날 때 물론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무조건 신경질을 하고 원망을 하기보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뭐냐 백성들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원망부터 해놓고 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을 들여서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절히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살면서 다 자기 감정에 빠져서 살아요 그러나 한절히 기도하면 놀라운 것은 자기의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시각을 갖게 돼요 자기의 감정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만 막 돌리던 데서 자기에서 찾고자 애를 씁게 됩니다 아 여기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보면은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참고 견디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조금 원망하고 막 신경질을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돼요 그러면서 넓어지게 되고 깊어집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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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고 똑같죠 그냥 막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아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조금 비치는 것 있으니까 아 죽겠어요 또 너는 박농골 하나도 아끼면서 말이야 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아끼지 않냐 그렇게 딱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편을 생각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고 영적인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망하기보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찬송합시다 원망은 원망을 낳고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감사하고 찬송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승화하게 돼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선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탐욕을 품었습니다 무슨 탐욕이죠 고기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닿아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다 그들은 고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여기에 광야 식당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땅에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쟁하러 가잖아요 전쟁하러 1장 말씀이 제목에 뭐였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모든 내용은 앞으로 가난한 땅에 나가서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대여를 만들고 진영을 깨끗하게 하고 레인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정한 것이 조금 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준비를 철저히 시키셨어요 전부 전쟁에 대항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쟁을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놈의 고기 타령에 생선, 오이,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을 날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전쟁하러 가는 사람에게서 제일 좋은 식량이 만나입니다 먹기도 편하죠 보관하기도 편하죠 무엇보다 설거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매일 무상으로 하늘에서 차아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뭘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옮길 수가 있어요 다른 것만 움직이기에도 너무 바쁘고 전쟁하려면 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은 그곳에 정착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거기다가 식량까지 해결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차아악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만나는 첫째로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고 했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처럼 참 맛있습니다 이런 음식이 어디 지금 있을까 싶어요 모양도 진주처럼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아서 먹습니다 과자도 만들고 달떡도 만들고 별떡도 만들고 구워먹고 볶아먹고 삶아먹고 튀겨먹고 익혀먹고 미숫가루처럼 물에 타먹고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광야식품이 없습니다 영양가 만점 간편 편리 아니 보관 편리 간편 편리가 아니고 보관하기 편리하고 영양가 만점 너무나 좋아요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체력옥기 16장 30일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봤을 때 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what is that 와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네 모든 음식은 인간이 노력을 해서 땅에서 씨를 심고 키우고 김을 주고 걸음을 하고 몇 개월을 기다려야 먹습니다 깻잎 한 장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만남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주시는 거예요 와 그것도 그냥 저기가 아니라 너무나 맛있고 보기도 좋은 가장 좋은 식량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겨워졌습니다 나중에 민숙이 2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만나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 하찮은 만나라고 그래요 영어생이 보면 미스러블 푸드 이 천박한 음식 아이고 이 천박한 음식 귀찮고 아주 그냥 너무 지겹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들이 만나라고 만났습니다 와 원더풀 푸드 딜리셔스 푸드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미스러블 사람이 감사가 사라지고 탐욕이 생기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애국 생활을 통경했습니다 애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그리웠습니다 거기서 먹었던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마늘 갑없이 먹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갑없이 먹습니까 이것을 맨날 먹습니까 천만의 말씀 어쩌다 축제 때 주인들이 먹고 남기면 눈치 봐가면서 매맞아가면서 겨우 몇 개 먹었던 것이 그들의 고기였어요 그들의 애국 생활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맨날 등꽃 빠지게 일하고 주인들에게 얻어맞고 집 밟히고 그들의 삶 자체가 미즈러블 라이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고 만나러 먹여주시고 최고로 그들을 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푸드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금방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 이 하찮은 음식이다 이 지겨운 음식이다 아이고 매 너무 힘들다 힘들다 차라리 애국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자기신질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신질적인 존재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탐욕을 품으면 이렇게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신 은혜에 대해서는 하찮게 생각하고 현재 부족한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과거와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자신도 얼마든지 충분히 먹고 사는데 더 잘 먹고 더 느리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기가 전혀 비참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전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사는 다른 인종이 이 탐욕을 품도록 충동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옆에 사람들 자꾸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할 텐데 자꾸 충동질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욕심이 생겨서 이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 농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습니까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좋은 음식을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예전 농산에는 추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그냥 호마노 베델레엄 각종 보석들이 막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과외들도 자기가 먹고 싶은 분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손만 닿으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영적 질서를 지킴으로써 자기의 본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사탄은 야 저걸 먹어야 돼 저걸 저걸 먹어야 진짜 행복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야 병신아 하나님이 될래 그냥 다른 것만 먹을래 계속 축동질을 하니까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엉망이 생기고 결국은 서로가를 따먹고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완전히 눈이 드립히고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사탄이 탐욕을 심어서 사람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보곰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바울도 골로지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승배다 우상승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탐심이 우상승배다 골로지서 3장 5절에서 갈라데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의 탐심은 손톱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손톱이 막 자라 있어요 그러면 흉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톱을 우리가 자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이 생겨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이런 거 저런 거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이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손톱 깎듯이 잘난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톱을 안 깎고 계속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신같이 됩니다 괴물같이 되는 거예요 그 긴 손톱으로 사람들을 핥히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수산하는 탐심의 가시 뽑아내고 탐심을 잘라내지 않으면 나중에 탐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삶과 모든 탐심을 재가라 탐심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17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난리치니까 좋다 내가 고기를 줄 테니까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일 고기 맞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여름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르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국에서 나왔단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은 앞으로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이제는 고기 냄새도 맡기 싫으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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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까지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내가 쬐쬐하게 고기 한 잼 갖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고 할 전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불신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인데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이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한다고 하십니까 솟대를 잡은 들 가능하며 양떼를 잡은 들 가능하며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은 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서 단백질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화가 나신다고 그런 공언을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23재를 같이 읽어봅시다 23재 시작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하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괜히 화가 나셔서 해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여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 번역에는 손이 짧아졌느냐 그랬거든요 내 능력이 약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손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하시겼던 그런 손이에요 시퍼런 홍해도 순식간에 갈라버린 그런 손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도 샘물이 터지게 했던 그런 손이에요 그런 능력의 손이라면 왜 고기를 못 주겠느냐 나를 무시하지 말라 나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평가 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현재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말에 따라 책마음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 했느냐 자꾸 미래 부활만 얘기하고 현재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를 책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죽은 지 나흘리나 된 나사로가 직접 살아나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그 여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멸시하는 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을 더 부러워하고 애굽의 신을 더 동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31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바람이 바다에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에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귀비 쯤에 내리게 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이셨니 짧으냐 모세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고기가 옵니까 여기는 광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있던 매출하기들이 어 하고 전부 광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이 전부 스탑해 가지고 쌓이기 시작하는데 두 귀비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귀비 45cm 하늘에 먹자이면 45cm가 더 되겠죠 그러니까 90cm나 1m가 되는데 1m 높이로 매출하기가 쫙 쌓이는 거예요 상상이 낫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고기를 먹게 하는가 없어요 고기가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아무도 기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시고 매출하기를 사용하셔서 200만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애굽에서는 길었는데 광야에서는 짧아졌다 홍해를 가를 때는 강력했는데 고기 만드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모세가 구추력의 백사를 이룰 때나 다윗이 골리아스를 무리칠 때나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나 오늘날이나 어저께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짧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증거를 대보세요 태초에는 하루가 24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25시, 6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늙어가지고 이제는 썰물과 민물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썰물이 막 왔다가 빠져나가지를 않고요 겨울이 왔는데 갑자기 여름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국화가 폈잖아요 가을이 옵니까 또 겨울이 옵니다 또 새봄이 옵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모든 피조물 세계 속에 아니 나의 호흡 속에 나의 혈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못 보고 믿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고기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기가 쌓이네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기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을 부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2절 3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틀 동안 열심히 매출하기를 막 긁어먹습니다 아 이 매출하기가 날아가면 안 돼 빨리 그냥 쌓아둬서 집에 이쪽에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넣고 창고에 넣고 다 쌓아둬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 빨리 먹어야지 그냥 입에 씻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들은 탐심에 사로잡혀 고기만 보았지 고기를 주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온광을 돌리지도 않고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냥 고기만 잡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고기가 그들의 일사에 씹히기도 전에 치셔서 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기를 입에 문 채 죽었습니다 사진을 좀 찍어놨으면 아주 가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이게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을 부리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뜻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고기를 삼켜보지도 못하고 고기를 입에 문 채 죽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욕심이 많은지요 다 먹어보지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욕심만 부리다가 삼켜보지도 못하고 입에 문 채 죽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홀로 아파트를 1300채를 갖고 있대요 자기가 야심이라고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해서 막대한 불을 축적을 합니다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혈악과 향락을 다 누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정말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치시면 고기를 입에 문 채 죽고 끝나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탐욕의 죄에 빠져서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야 후회를 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 좀 토해낼 걸 이러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눌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드릴 걸 껄껄껄 지옥에 가면 껄껄껄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전승기 목자님 모친상과 이철 목자님 부친상 때문에 장례식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참 숙연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죽는구나 하는 엄연한 사실인데 그 사실 앞에 참 숙연해져요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진리가 있다 있지 않습니까 첫째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둘째 죽을 때 혼자 죽는다 셋째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냐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아는데 욕심을 부려요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고기를 입에 문 채 죽어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총성을 다하고 한신하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참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참 난리 친다고 그냥 고기 좀 몇 점이라도 먹어보고 죽게 하시지 그냥 고기를 입에 문 채 죽게 하시기 좀 너무하시지 않을까 잘 먹고 죽은 송장의 때깔에도 좋다고 좀 먹어보고라도 죽게 하시지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탐욕의 제가 정말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왜 망하느냐 먹을 게 없어서 고기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적과 꾸르는 땅에서 그들은 충분히 먹고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잘 먹고 더 누리고 더 즐기고 싶어서 물질과 쾌락의 우상을 섬기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이주시대 왕보다 더 잘 먹는다잖아요 식당도 행복한 임금님 해가지고 박물고 가면 임금님 수라상에 반찬이 초라하더라고요 임금님이 저 정도밖에 못 먹었나 우리가 가면 만 원만 내면 음식이 전라도 식당에 20개 30개 나오는데 우리가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잘 쓴답니다 사람이 참 탐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다루십니다 12장에 나오는 사건도 사실은 탐심 사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설이 있어요 아내 시뽀라가 살아있는데 구스 일리오피아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말한 학자도 있고 시뽀라가 죽었기 때문에 아내를 취했는데 왜 위대인 가운데 안 취하고 그 아프리카 여자에게서 취했느냐 이것 때문에 비판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예 시뽀라가 구스 여자였다 그렇게 해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왜 처음에 결혼할 때 이렇게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느냐 이걸 문제 삼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미리암이 노리는 바가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화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왜 모세 니만 맨날 광내냐 나도 좀 그 자리에 앉아서 좀 나도 영광을 누리고 싶다 하는 명의욕입니다 탐심 명의에 대한 탐심이 있는 거예요 명의욕은 형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암이 나서서 말한 걸 보면 자매들도 명의가 많은 것을 명의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장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나병으로 미리암을 치셨습니다 이때야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성상한 사람이 나병이 걸렸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살이 썩어가는 나병의 나병의 진노가 임했으니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원하간대 그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극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병을 치르셨어요 그러나 7일 동안은 진영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 이름을 하세롯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보로 핫다와 사건 고기 사건 그리고 이 하세롯 사건 다 문제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자리에 대한 욕심 탐심이 결국은 이런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장세계 선악과 사건이나 바벨타 사건이 모두 다 탐심에서 비롯된 죄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탐심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탐심을 제거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수사오라는 탐심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룩한 열정으로 불태워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저차원적인 자기중심적인 물질적인 현실적인 탐심을 심어서 탐심의 노예가 되도록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이 즐기고 더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열망을 덧입게 될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언데 이게 피스컬 디자이언 이 육체적인 욕망 탐심에 기초한 욕망은 이거는 추한 열매를 맺지만 스피리츄럴 디자이언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는 영적인 열망을 덧입게 되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7월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송을 합니다 거기 보면 모세의 찬송씨가 나오고 그 뒤에 미리암의 찬송씨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눈에 찬송해서 막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찬송하죠 너희는 요하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쫙쫙쫙쫙 이렇게 막 했을까요 그때 미리암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 달덩이와 같이 요즘은 달덩이 별로 안좋았죠 하여튼 환하게 막 빛이 막 났을 겁니다 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탐했을 때 미리암의 얼굴에 문둥빙이 바랍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은요 하 영광스럽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자기도 기쁨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 은혜가 넘치고 얼굴만 봐도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르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그리고 안 좋은 냄새를 풍기고 좋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가 못해요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덧입어서 마음이 순수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형이 충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덧입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70장로를 붙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자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니까 70장로들이 그 영이 충만하여서 애연을 하는데 다 선지자급이 된 거예요 선지자는 모세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70명의 장로들이 다 애연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백성이 70장로들 뿐만 아니라 지금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말씀하셨거든요 아론이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제사장이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전 세계에 엿어져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리바다다품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력적으로 돌이키는 열방의 선지자 왕같은 지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인간적인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기가 있어야 해서 씹히기도 전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영이 조금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이런 열방의 선지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열정을 어떤 열망을 가질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세상적인 탐심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치세요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키고 거룩한 열정을 던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용으로 조금만 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열방의 선지자여 위대한 왕같은 지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고기도 주시고 마늘, 파, 배추, 복숭아, 양배추 또 뭐가 있어요 감, 밤 다 주십니다 너는 영적인 종으로만 살고 가난병으로 살아라 거지같이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우리 학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얼마나 직장에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또 물질적이고 유신적인 세상에 살면서 탐욕의 유혹을 받습니다 오였다 하면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네 뭐 해서 대박이 터졌는데 맨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냥 직장생활을 하면서 탐심의 유혹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 목장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죠 기도하는 학사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메시지나 수업 파트 모임 메시지를 들으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야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지 지난주에도 우리 암베드로 목장님 그럴 수 없느니라 파이더미스 하면서 막 말씀을 전했는데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해서 참 말씀을 전가하니까 우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니어 학사님들이 열심히 양식을 써서 단톡방에 올립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전승기 목장님은 매일 새벽 5시 반만 되면 정확하게 양식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어머니 바른 예배를 하는 날이니까 제가 이제 그 시간에 거기를 갖고 있는데 전승기 목장님 양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야 이런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오늘 아침에 또 희철 목장님 어머니 아버지 모친상을 똑같은 시간에 바른 예배를 가고 있는데 숙기 목장님 오늘도 양식이 올라올까 그랬더니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로 목장님 굉장히 피곤할 것입니다 20분 전하니까 양식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숙기 목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투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정 목장님과 유니스 목장의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아들 하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하진이가 그냥 여기 교회 바닥을 막 기어다닌 데도 놔둬요 그냥 그리고 열심히 양식 먹고 기도하고 또 우리 많은 목장님들과 사모님들이 캠퍼스에 올라가서 열심히 이 가을에 전도하고 또 양들을 섬기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남대 유배프 학생회장인 남은혜 목장님과 부회장인 김회다 목장님도 열심히 캠퍼스에 나와서 전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목장님들이 여와 영이 조금만 해서 다 나보다 더 훌륭한 성경선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성교사님들이 요즘 광주 출신 성교사 단톡방에 사진들을 올려요 우리 제코박 성교사님도 주일 예배에 사진을 올리고 또 영국 바이블 아카데미 사진도 올라오고 또 우리 전베드로 성교사님이 아프리카양과 일대일 하는 사진 또 우리 챌린지 김성교사님이 트렌트에서 양들과 탁구치면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진들을 올립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열방의 선지자로서 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돈 벌고 이민가서도 돈 벌고 막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탐심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 영을 덧입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한절히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양식을 먹고 소감을 쓰고 말씀을 필사하고 암성하고 또 전공실력을 쌓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이 영입간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기 먹고 싶다고 탐심을 부리고 거기에만 그냥 몰입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 진격을 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원망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넘어지게 됐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와이금 원망하도록 탐심을 부리도록 자꾸 충동질을 시킵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탐심을 부리기보다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양이오 거룩한 백성으로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험한 광약길 가는 동안 우리도 원망스럽고 마음이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영적으로 투쟁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